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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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는 안 됐어 힘들어 힘들어 다소 좀 빠져나 봐라 기다려 어쭈어쭈 오빠 손을 물어 기다려 앉아 어허 다크 이리와 이리와 우리 한 번에 주지 마세요 아니 한 번에 주지 마세요 잡고 놔야지 일찍 바꿔 가지고 이리와 작품 이리와 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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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영이 같이 눌렀어 진짜 안에 들어와야 할거야 괜찮은데 보겠습니다 이렇게 뜯어 되지? 응 그냥 뜯어 나 이렇게 예쁜 거 좋아하는데 안되겠다 아 이거 해볼게 그냥 빨리 닦잖아 이거 뭐야 이거는? 육밤이래 딱 밑거릇이야 너무 마음에 들지? 아 웃겨 너무 행복하지? 왜? 너무 좋아 초스 아니야? 그래? 내가 진짜 좋아하네 요새 이런 거 하잖아 나 이거 진짜 안되더라 이게 안된 거 아니야? 언니 너무 좋다 패스 너무 예쁘지? 녹여가지고 또 넣어라 녹여서 다른 거 또 넣어라 아 이제 이거 맨날 써야지 아카시아 향이야? 아카시아 향만 해 잃어버리는 날 이제 딱을 써야돼 나 이거 절대 못 잃어버리려고 나는 그래도 이런 거 잃어버리면 나는 어쩜 이렇게 딱한 걸 발견을 해가지고 보자마자 박수를 쳤지 언니 이거 알잖아 언니 그거랑 똑같아 그래 그래 그러면은 나중에는 좀 더 오래 기다려야되는 약간 수소성이 되는 가성비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얘보다 조금 더 시트러스한 느낌인데 얘도 거의 그냥 그런 거 같아 아구 이뻐라 아 나 너무 다행히 보고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생각해 제가 말한 거 같아요 왜 그런 거 같아 아구 이뻐라 아 찍고 있어? 응 아이고 아이고 내 먹어도 안 먹고 맛있을 것 같아 그래? 그만 잘 못 씻고 자 이제가 Essentials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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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나 둘 비워져가는 여린 마음들 외로운 밤 거친 키스가 증명하듯 처음 본 내 입술에 선담배 향기가 났어 왠지 오늘은 사랑을 받고 싶어 이름뿐 모르는 내 입술이 아닌 그런 감정을 이제와 찾는단 건 참 바보같은 내 입술이 왜 이렇게 됐지? 왜 이렇게 됐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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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